자 해 볼게요 자 되게 단순하게 일단 해 보겠습니다. 단순하게 하면 너무 쉽죠 디스플레이를 뭘로 만들면 될까요? 디스플레이 NONE 하면 되요, NONE 디스플레이 NONE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액티브 요거 액티브가 들어갔을 때는 디스플레이가 블록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잠수 만들어야죠 search box init 뭐 해야 되죠?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그니까 이거를 클릭하면은 클릭하면은 jQuery가 없나? jQuery 없네요 jQuery jQuery 클릭 3번 클릭 컨트롤 엑셀 좋았어 어? 컨트롤 십트 7 컨트롤 십트 7 현재 아시죠? add add last 이 버튼 액티브 요 클릭하면 뭐에요? 이 버튼 됐잖아요 하다가 액티브 근데 저는 뭐 할 거냐면은 여기 클릭해도 꺼지게 할 거에요 이거 뭐야 아시죠? 이거 클릭해도 꺼진다 그럼 뭐 다 아시잖아요 그쵸 요거 클릭하거나 요거 클릭하거나 해도 꺼진다. 근데 문제는 뭐에요 여기를 클릭해도 꺼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어디 수준에서 은퇴를 해야 될까요 요기 수준에서 은퇴를 해야죠 요수준에서 리턴 솔스 그러면은 아 됐죠 일단 요걸로 완료